We are the forest and love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 카메라 룰이요? 고우림 1995년 7월 10일 경상북도 상주 AB형 개, 개자리 ISFP 떡볶이 떡볶이 치킨 가지 엉게 회색 아이보리색 하늘색? 아, 보라색? 너무 많나? 여름보단 겨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날씨라고 했더라? 시원하면서 추위로 가는 그 단계? 액션이랑 음악 영화 아이스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음 댄디한 스타일? 혹은 편한데 조금 뭐라 될까 포인트로 그냥 하나 있는 정도의 그런 스타일? 목소리? 잠깐 꾸었지만 댄스 가수였다 네 음 아무래도 이 눈 밑에 점 이 아닐까 점과 머리숱 음 음 팝 음악 많이 듣는 것 같아 아이슬란드 왜냐하면 그 아이슬란드가 이 오로라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 오로라를 실물로 영접하는게 아주 큰 목표 중 하나 음 늘 어 날아있는 사람이 기억되는게 늘 반듯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 사중창의 베이스는 어 이 사람을 따라올 자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 베이스로서의 최강자가 되겠다 네 어 많은 분들께서 오래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크리스마스 송으로 여러분께 유튜브 컨텐츠를 처음 이제 인사드릴 것 같아요 어 정말 따뜻한 이 겨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할 곡이니까요 여러분 어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